버거킹에 가면 플스5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철카게임입니다 요즘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콘솔 때문에요 돈은 없고 엑스박스 시리즈나 플스5 둘 다 사고 싶긴 한데 이런 와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광고인 줄 알면서도 부럽고 저기 보이는 박스 안에 플스5가 들어있지 않을텐데 분명히 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부럽네요 근데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네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있는 버거킹에서 새로운 메뉴가 나왔나봐요 2,4,5 믹스앤매치라고 뭔가 두개를 5달러에 섞어서 주나봅니다 이 메뉴를 주문하면 랜덤으로 카운터 또는 드라이브스트로 해서 플스5를 직원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광고처럼요 아 부러워 아무튼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소개해드렸어요 이 영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랜덤으로 댓글 남겨주신 분들 뽑아서 저의 사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이벤트는 이 유튜브 채널이 좀 활성화된 이후에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첵학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치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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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야 아 부러워